Dog2 procurement 누군지.. 우리 리더 태용 보입니다 안녕 그러면 일본 팬분들에게 정 peut cinema 간단하게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ct127의 태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투어의 대학하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본 투어는 일본 투어라고 하시나요? 네, 일본 투어. 일본 투어. 우리 nct127의 일본 투어. 정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개스토어에서 과자산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내년에 투어할 때도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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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과자를 좋아하세요? 과자요? 과자는 저의 치카라입니다. 오, 힐. 네. 과자 equal 치카라. 치카라. 네. 마지막.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네. 우리 디온 팬 민안상 여러분. 정말 항상 저희를 이렇게 127을 정말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127이 일본의 활동을 정말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계속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127이 될 것 같아요. 아이시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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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을 dernièresrogen을 가지고 lembr LY for the world as well.